오늘부터 하는 것은 그냥 스트로크 할 거예요. 그냥 스트로크만 주구짱짱 스트로크 하고 하시다가 힘드신 때는 나오셔도 돼요. 파트너한테 좀 미안할 뿐이고 오, 스윙, 배네턴 파트너한테 미안할 뿐이고 안 그러면 내가 열받으면 끝까지 잡고 있을 수도 있어. 스트로크가 중요한 것이 이번에 올림픽 게임 할 때도 본인이지만 다 본인들의 실수잖아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하시다 보면 스트로크 안 하시고 난타 한 두 번 치고 게임을 가시잖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스트로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스트로크 많이 하시면 그만큼 체력도 생길 것이고 그만큼 볼 감각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스트로크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 들어가시죠. 무조건 다 들어가세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지. 크로스에 변화하실 건데 여기서 하지 마세요.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이쪽에서 크로스 더 더 정확히 들어가서 무릎에 앉을 거예요. 앉아서 정확히 더 들어가. 더 들어가야지. 이렇게 안 들어가면은 혼나야 되겠죠? 정확히 들어가. 홈 포지션 정확히 들어가. 들어오라고. 여기까지 왼발을 딱 찍어. 자, 더. 밑에 잡으면 상관없어요. 위에 잡으면 좋은데 서로 간에 연습하려니까 밑에 잡으세요. 아셨죠? 자, 백쪽. 방금 설명드렸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볼을 천천히 해주세요. 세게 쳐버리면은 서로 간에 바쁘죠. 천천히. 약하게 들고. 약하게 들으세요. 조금만 더 약하게. 약하게. 이렇게 면을 여기 잡고 세워. 세워요? 세워서 무릎 앉아줘요. 이 상태에서 꼬리 여기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맞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맞죠? 아아. 자, 맞죠? 힘 빼세요, 힘 빼. 힘 빼세요. 아, 힘 빼. 천천히. 손가락 힘으로 하면 살짝 건들 거예요. 그죠? 아주 가볍게 건드려야 돼. 세게 치지 말고. 엄지 내려야 돼. 백이 없고 포도 없어요. 그냥 잡으세요. 떨어진 거 보고 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 때리지 마. 힘 빼. 아니야, 빨라 빨라. 아, 빨라. 막 급해. 달려도 오잖아. 여기서 잡지 말고. 여기서 잡아요. 다. 여기. 힘 빼고. 그죠? 어. 편한데 여기 잡으려는데. 빨리 잡으려니까 어떻게 돼? 응, 맞아요. 그죠? 그죠? 천천히. 그러니까 볼을 기다려버려요. 떨어질 때까지. 그지? 저거. 저거. 더. 힘. 손목에 힘 빼봐요. 그지? 손목에 힘 더 빼봐. 지금. 왜냐면은. 이 손목이. 잡고. 힘 빼 보세요. 힘 빼 보세요. 잡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고. 더 이상. 힘 빼고. 이런 식으로 안 내려. 이렇게. 네. 앉아봐요. 자. 딱 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눈앞에서. 볼 넣고. 여기서. 이 부분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그냥 탁. 때려요. 자. 해봐. 더. 더. 낮게 들어야지. 들고 있어야지. 들고 있어야지. 내리지 말고. 여기. 봐봐요. 낮게 들고. 들고 있다가. 들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가 있어요. 습관이 들고 있어야지. 여기. 들고. 들고. 눈앞에 상신. 마주. 마주 봐야지. 이루어. 차관채. 앉아. 더 빨라.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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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다려도. 그러지. 지금. 빨리 뛰면은. 볼 거리를. 놓쳐. 그러니까. 보고. 빨리 뛰는게 아니고. 볼 거리를 보고. 여기. 거리. 빨리 안 해도 돼요. 여기.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여기. 여기. 한 명이. 빨리 추면은. 서로 간에 급혀져요. 봐봐. 지금 드라이브가 돼 버리잖아. 이 팀 봐봐. 봐봐. 볼이 앞으로 붙어야 되는데. 네? 이건 드라이브 드라이브. 앞으로. 네트 앞으로. 그렇죠? 네트 앞으로 붙여야지. 그런데 지금. 저 뒤로 주잖아. 네트 앞으로. 최대한.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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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봐. 또.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요. 네트 앞으로 붙여와야지. 지금. 각이. 낙격 각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들어와야 돼. 고진 쪽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안쪽으로 들어가. 그래야지 안쪽으로 들어가. 그런데. 지금. 계속 낙격 각이 밀려나가. 그러니까 멀어진다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저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봐. 여기. 넘어온 걸 보고. 이렇게 질락이 나는데. 여기를 보고. 이렇게 치면. 이건 아니지. 먼저 가니까. 지금. 어떻게 돼. 보고 있다가. 발 딛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미 나갔어. 이미. 이미 나가 있잖아. 떨어지면. 내가 칠때만 움직이네. 칠때만. 그러지. 많이 나가지 말고. 팔 길이하고. 이 길이가 있어. 이 거리는 안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거리를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 이렇게. 거리를 남겨줘. 여기서. 이 정도의 거리. 팔을 접었다가 펼 수 있는 거리가 나와있잖아. 접었다가. 이 거리를 치잖아. 네. 맞아요. 어떻게 치려고.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렇지. 이 거리부터. 이 거리부터 잡아야 돼. 이 거리부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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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리지 말고. 눈높이로. 왕시. 눈높이 들어갔고. 그대로. 눈높이. 그렇지. 눈높이. 그렇지. 더. 더. 그렇죠. 천천히. 거리봐. 여기서 하면. 여기서 볼을 보고. 이렇게 시절이 가야 되는데. 저기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볼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저기에서 볼을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시선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몸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잖아. 아. 아. 자. 돌아. 그렇지. 그렇죠. 그걸. 지금 나켓이. 어떻게 됐어. 나켓 면을 봐야지. 넘어갈 때. 나켓 면이. 아. 이 면이. 이렇게. 돌아. 돌아가야지. 치고. 면이. 천천히 하더라도. 면이 봐. 보여야지. 그렇죠. 예. 그렇죠. 빨리 감거나 하면 안 되잖아. 떨어지니까 보고. 천천히 올라가야지. 더 밀어. 더 밀어. 그렇지. 좀 밀어. 또 나켓 면 안 보죠. 이 팀이 제일 잘하네. 이 팀이 제일 잘해. 제일 열심히 하네. 힘 더 빼요. 손에 힘 빼. 나켓 꽉 참지 말고. 그렇지. 나켓 가볍게. 나켓 손가락에 맞는 느낌을 잡아봐. 나켓 다 놓고. 놓고 있다가. 맞는 느낌을 잡아요. 이 상태에서. 탁 때리면. 아. 아. 이 정도 때리면. 간다. 이 느낌을 잡고. 그냥 때려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그렇지. 놨다가 탁 끌어당겨요. 살짝 끌어당기고. 오케이. 또. 또. 저기를 보지 말고. 볼을 봐야 해. 볼을 입증해야 해. 볼에. Don't wait for tomorrow. Live for today. Keep chasing the sunshine. And go out and play. ook için nude. rios nts 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